아참 혜선씨 유치원 혹시 어디 나오셨어요? 당연히 안디옥 성교원 아니겠어요? 저도 물론 안디옥 출신이죠 앞으로도 사회자 자리만큼은 안디옥 순수혈통 출신으로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안디옥 성교원 친구들이 충분히 그럴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럼 우리 첫번째 공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두 뜨거운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그럼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성교원 어린이들의 공연입니다 아 대한민국 뮤직 스타트 우선은 아내가 아 대한민국 뮤직 안에 남겨주십시오 세상에 있는건 이 분의 글을 래드에서 언제나 자유로운 걸 두각한 사계선이 있긴 해 볼수록 정의된 삶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끝없이 펼쳐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떠들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떠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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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저를 아 영원토로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같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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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